기다려봐, 기다려, 기다려 옳지, 오빠 앉아 옳지, 잘했어 기다려 따란, 유개모개 자, 기다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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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카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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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카야, 여기 봐봐 오카야 오카야 아, 귀여워 오카야 아구 왜 거기에 앉아있어, 간식 다 먹었어 간식 다 먹었어 왜 이렇게 애절한 눈빛입니다 간식 더 먹고싶어 아구 간식 더 먹고싶어 그게 끝이야 쪽지로 좀 보내주세요 240분 계시는데 좋아요 한번만 눌러주시고 구독 한번만 눌러주세요 다들 채팅 포기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콩냥 이거는 콩냥콩냥이 아니라 화이트 타투는 모카랑 결혼했어요 둘 다 수컷이에요 우리 일본국 명경 심화견이군요 우리 일본국 명경 심화견이군요 얘는 킬블리안이고요 얘는 1분경 저는 키가 몇이냐고요? 저는 키가 155입니다 도키너스킬 모카야 왜 이렇게 이렇게 살펴보여 요즘 또 살게 많이 먹었어? 좋았을 때가 언제예요? 라고 물어보면 그냥 계속 항상 좋아요 대연경 키울맛 나겠다 안고 싶어 얘네들 키울맛 나죠 얘네들 키워야 아 진짜 이때 내가 개를 키우는구나 하는 느낌 구독 필수! 구독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가 쉬운 방송으로 방송을 켜본 거여서 올해는 못할 것 같고 딱 10분 4시 20분에 방송할게요 여러분 지금 한 237분 정도 계시는데 오늘 너무 반가웠어요 10분 정도 방송할게요 수란님이 모카 몇 살이에요? 모카는 두 살이요 영상보다 화면 잘 받으시네요 감사합니다 모카 어디서 분양받았어요? 모카 원래 친구 안 키우던 강아지 때가 또 장판 됐어? 너 일부러 쇼민식 한 거지? 모카야 모카야 너 쇼민식 한 거지 방금? 장판 뜯었어? 어? 어? 아니 요즘 잘 안 물어 뜯었는데 유튜브 방송한다고 물어 뜯어줬나 봐 이거 어디서 뜯어줬 거야? 어디서 뜯어? 모카야 너 왜 그래? 모카 안 돼? 이거 안 돼? 안 줄 거야? 앉아도 안 줘? 모카가 달라고 여기 앉아있거든요 이거? 모카야 너 그렇게 안 됐어도 이거 안 줄 거예요? 안 돼요 이거 장판 뜯으면 카톡 관심 가지지 마세요 너 갑자기 너 왜 그래? 너 왜 그래? 너 일부러 그랬지? 너 이거 카메라 돌아가는 거 알고 일부러 너 사고친 거지? 강아지가 나를 무서워 하는 행동은요? 저를 무서워 하는 행동이요? 요거 무서워 하잖아요 이렇게 하면 무서워 하는데요? 알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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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고 presented 얘들아 이케 봐봐 유튜브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해 얘들아 어 관심 없어? 타투 여기 봐봐 여러분 타투랑 모카 이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또 빠른 시간 안에 실시간 방송을 한번 켜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안녕 고마워요 고마워요